강혜주씨 촬영 망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? 내가 말했지? 널 내 영화판에서 몰아낼 거라고 넌 못 버틸 거라고 내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렸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넌 잘렸다는 거야 지금 배우 강혜주는 내 영화 가면에서 하차라고 뭐? 내가 왜? 뭐 때문에? 몰라서 물어? 남회장님 앞에서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넌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? 뻔뻔하게 내 작품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그게 나 때문이라고? 헛소리 집어치어 왜? 남정호 앞에 가서 애완하게? 너 때문에 설치는 남정호를 보고 남회장님께서 대노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불을 붙이려고? 남정호까지 이혼시키더니 이제 부자지간까지 갈라놓을 셈인가? 아 그리고 네 애 말이야 네 입으로 안 불면 내가 못 알아낼 거라고 생각하나? 까불지 마 그래 맘대로 해봐 맘껏 알아봐 참임우 니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? 그렇다고 내가 이대로 몰랐을 줄 알아? 내가 이대로 몰랐을 줄 알아?